메가스터디 김기철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지난 케이스가 이제 4, 5, 6등급 예습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복습법이고요 지금 케이스는 비단 4, 5, 6등급을 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전체 학생들을 위한 케이스 내용이고요 복습법의 중요성 또는 복습을 하면 정말 성적이 올라가는 방법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신을 대비하더라도 이게 수능까지 연결되는 복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케이스인데요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내용을 배웠어도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복습도 했어요 어떤 학생은 성적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요 어떤 학생은 성적이 그냥 정체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했다는 전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수업도 집중을 했고 복습도 했는데 성적이 왕창 올라가는 학생과 성적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학생이 차이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복습법이 문제입니다 복습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성적이 어떤 학생은 내가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6구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케이스의 학생이 나오고 어떤 학생은 내신 공부를 평상시에 했어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따라갔습니다 복습은 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올라가진 않지 떨어지진 않는데 복습법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제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조교이기도 한데 지금 연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고3 때 복습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었니 하니까 학생이 하는 말 그 학생도 1학기 앞부분에는 복습법을 헤맸던 거예요 뭘 헤맸냐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갑니다 필기는 열심히 했어요 복습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필기가 다 되어 있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익히는 느낌만 드는 거지 공부한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더하기 실력이 향상된다는 느낌은 더더욱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불안함 내가 지금 내신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6월 9월 수능에 정말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성적으로 반영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었대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셨을 거고 아마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정말로 성적 안 올라갑니다 자 뭐냐면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6월 9월에 실력으로 반영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복습을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나의 평상시에 공부가 6월 9월 수능까지 수능 공부까지 연계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습해도 성적 올라가지 않으니 아시죠? 눈으로만 읽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되어 있는 걸 눈으로 보면요 그냥 눈으로 익힌다는 느낌이지 자기가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필기 다 되어 있고 수업했던 걸 복습을 하니까 대충 안다고 이제 느낌이 드니까 스토리도 대충 파악되고요 대충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그 다음에 구문도 대충 알겠고요 그냥 눈으로 쑥쑥 읽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봤자 성적 안 올라가는 건 여러분도 압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습은요 제가 제 제자들한테 우리 현장 아이들 그 다음에 제 조교가 된 우리 친구들한테 시켰던 방식입니다 자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진도를 나갔어요 제가 N수생이라면 이제 뭐 학원 진도겠죠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 있죠 이건 반드시 이틀 안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3개 질문 정도를 나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시로 이제 이 학교가 이제 EBS로 이제 진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에 이제 EBS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 예시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면 그 교재만큼 공부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건 이틀 안에는 복습을 해야 돼요 자 필기가 다 되어 있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뜻까지 밑에 다 썼을 거고요 주제문도 밑줄 쳤을 거고요 자 하여튼 다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필기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틀 안에는 복습을 하세요 내가 오늘 뭘 배웠구나 아 이런 요소들을 배웠고 이런 어휘를 정리했으며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배웠고 해석 이렇게 하는 걸 배웠고 예를 들면 뭐 다백근 거 어떻게 찾는 걸 배웠고 필기 되어 있는 거를 공부하세요 참고로 요 공부가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실력이 는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입니다 복습을 할 때는요 내가 아는 바와 모르는 바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바 아니면 찜찜했던 바를 메꿔나가기만 하면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실력이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2주쯤 있다가 공부하는 게 최적이에요 특히나 고3 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은 게요 어차피 학교 수업 나간 거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중간기말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공부가 6월 9월에 실전에서 반영되는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2주쯤 후에 제발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노 나가는 책은요 두 권씩 있어야 돼요 혹시 EBS라면 되게 감사한 게 EBS는 교재가 비싸지 않으니까 예시로 EBS로 할게요 수능 특강 영어 영역으로 우리 학교에서 진노를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내신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책 하나는 필기하는 책이고 그때 복습하는 책이에요 완전세 책입니다 아무것도 필기되지 않은 두 권 책이 있어야 돼요 복습을 할 때는 자 2주 후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그 두 번째 책으로 같은 책이죠 꼼꼼하게 해석 공부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다릅니다 필기가 되어 있는 걸로 공부할 때 눈으로 익히는 느낌인데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걸 2주쯤 있다가 공부를 하면요 잊을만한 건 잊었고요 어휘 중에 까먹은 거 있고요 해석이 또 안 되는 문장이 또 나올 거예요 어 이거 왜 해석이 안 됐지? 왜 2주쯤 지났거든요 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두 번째 책이 여러분의 공부의 메인 책이 될 겁니다 자 뭐가 메인 책이 되느냐 형광펜 사용이에요 자 뭐냐 2주쯤 있다가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어 해석이 안 되거나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진도 나갔던 책은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새 책에는 가로 열고 닫고 끊어주고 묶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눈으로 자 근데 속으로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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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는 거지 자 몰랐으면 원래 책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형광펜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수거 까먹은 거 있죠 또 찜찜한 거 있죠 다른 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구문독회가 안 되는 거니까 문장이 좀 해석이 안 돼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거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찜찜하거나 모르겠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이래요 그러면 제가 분홍색 형광펜을 표시해 놨어요 이 책이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 메인 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책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책이 새카매질정으로 공부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책으로요 자기 책이 있죠 일단 매일 형광펜 분홍색으로 표시한 어휘 있죠 어휘만 읽으세요 어휘 책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휘만 계속 읽다 보면 어? 나 그게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장을 읽어보세요 문장을 봐도 모르겠으면 그건 완전히 까먹은 겁니다 다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 두 번째 책 분홍색으로 형광펜 쳐놓은 거를 계속 하루에 한 다섯 장, 여섯 장까지 막 넘어갈 거야 다섯 장, 여섯 장을 계속 단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요 밑에 뜻을 쓰시면 안 됩니다 뜻을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분홍색 밑에 만약에 뜻을 썼다고 하면 내가 이걸 정말 외워서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니 뜻이 써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건지 찜찜해요 알고 모르고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그 책 자체가 어휘장으로 변할 겁니다 아 내가 까먹었던 어휘 정리하는 어휘책이구나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형광펜에 했던 구문도캐 있죠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공부하세요 뭐냐면 내가 월, 화, 수, 목, 금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일주일 동안에 있던 형광펜으로 표시되는 문장만 복습합니다 구문도캐 고난도 문장 구문도캐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싸임은요 영어 문장은 단어만 변하는 것이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식 어구가 많아져서 문장이 길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노란색 표시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구문도캐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공부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은요 평상시에 내신 공부를 다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 기간에 부랴부랴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벌써 내신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공부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이게 이제 6구 수능에 도움되는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 내신으로 공부하는 책으로 공부하던 6구 수능에 이제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 문제를 풀던 어차피 영어는 똑같죠 단어 알고 해석되면 90%가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유형별 문제풀이에요 난 평상시에 평소 단어 공부 철저히 했으며 어휘 암기 공부 난 문장 해석 공부도 철저히 하고 있는 중이다예요 그게 6구 수능에 고대로 실력으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2학기 때에는 이제 유형별로 실전 문제풀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평상시에 아 내가 우리 학교 내신전도에 맞게 공부하는 학원은 있지만 나 지금 단어 외우고 있는 중이고 나 지금 문장에서 공부하는 중이다 탄탄한 실력이 쌓입니다 자 복습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읽는 건 복습이 아니라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는 걸 구분하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일부러 2주쯤 이따 공부하면 까먹을 거 까먹었으니까 단어 정리와 문장에서 공부를 또 정리해야 되며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그 형광펜 표시해 놓은 거는 절대로 밑에 뜻을 써놓는 단어가 또는 구문도 켤 때 가로 열고 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단어는 복습한다 책을 쭉쭉쭉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은요 거의 새카매집니다 매일 읽거든요 단어장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읽어야 돼요 이렇게 공부했을 때 학교 내신 공부가 저절로 육구수능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가 정말로 실력이 향상되는 공부예요 만 학생들이 되게 비교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세요? 자 이렇게 공부합니다 선생님 제가 내신 버렸고요 앤수생은 예외예요 고3 학생인데 저 내신 별로 관심 없고요 저 수능만 잘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내신 공부 어차피 별 관심 없으니까 평상시에 공부 안 할게요 저 진짜 좀 세게 말해도 돼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 학생이 진짜 이익을 보고요 효율적으로 공부한 학생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만약에 내신 공부에 정말로 관심이 없다고 할 지연정 난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내신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육구수능까지 도움이 되는 공부예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내신 대비에 집중하는 학생들 선생님 제가 사실 저는 정신 아니고 수시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내신만 나오면 됩니다 이런 학생들도 아니 왜 평상시에 내신 공부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평상시에 내신 공부를 철저히 한 거였어요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수능 공부는 또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공부가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잡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신 더하기 수능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복습하는 내용 절대 후회하지 않을 공부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혹시 다음 주 케이스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는 공부하면 이론적으로 24점까지는 누구나 올라갑니다 제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